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암호화폐 이슈들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루나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장에서 좀 루나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 분위기인지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비트코인은 저번에 27일에 뵈고 하루 뒤인 28일에 또 떨어지면서 2만 840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재작년 12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작년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셈인데요. 이후 이틀 만에 10% 넘게 급반등하면서 다시 3만 2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시장을 그동안 억눌렀던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기업 업무와 대중교통 운행이 상하이시와 베이징에서 재개됐기 때문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회복된 영향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루 만에 상승분을 또 그대로 반납하면서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핫 나스닥이 이틀 연속 오르면서 비트코인도 덩달아 다시 올랐는데요. 최근 2주간 비트코인을 보면 2만 8000달러에서 2만 9000달러 사이를 오가는데 일종의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인데 그래도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2만 80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투자자들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걸로 보고 다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책문이 있겠지만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설명이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같은 주요 알트코인도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횡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루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그때도 저희가 이 시간에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권도영 대표가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걸 또 만들겠다고 해서 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걸로 저희가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새롭게 내놓은 암호화폐 이름이 루나 2.0이잖아요. 내놓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 가격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낸스를 비롯한 지금 해외 거래소에 암호화폐가 루나 2.0이 상장이 돼 있는데요. 지금 한 8개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 대부분 다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이고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당분간은 이제 루나 2.0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종류는 지금 업비터에서도 투자 주의보를 내릴 정도로 그리고 당국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루나 2.0이 앞으로도 상장될 수 있을지는 우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루나 2.0은 지난 월요일 바이낸스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그랬었죠. 바이낸스에 상장된 직후 6달러에서 9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다음 날 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계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토요일 싱가포르의 거래소인 바이비트의 0.5달러에 상장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4배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인마켓캡,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총 정리한 그런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검증은 한 건 아니지만 터라포르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소식도 제가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이거는 한 언론사 단독 보도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테라포르의 권도영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차명회사를 운영을 했었고 국세청도 1년 전에 이 차명회사의 코인 시세 조종 정황을 파악한 부분이 있다. 이런 취재 보도가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국세청이 작년 특별 생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코인 시세 조종 정황과 차명회사의 존재를 확인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조사한 내용을 검찰, 경찰과 공유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권 대표가 서울 송수동에 위치한 한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에서 이름만으로 존재하던 테라포렉스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테라포렉스라는 회사가 싱가포르와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관리한, 그러니까 앞서 국세청이 테라포렉스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면서 실질적 관리 장소가 한국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차명회사가 아마 실질적 관리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 이 회사가 확인된 것은 K업체,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와 테라포렉스 간의 정기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되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이 회사가 권 대표의 차명회사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질적 관리 장소가 맞다면 수사당국이나 과세당국이 권 대표의 사기나 조세포탈 혐의 등을 파악하는 데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혐의가 입증되면 지금 권 대표가 해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정기적인 자금 흐름이 시세 조정 정황은 아닌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테라포렉스와 이 회사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 코인을 아주 그냥 단기에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걸 자정거래라고 하는데 자본시장에서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경찰이 권대용 대표 회사 돈에 긴급 동결을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 긴급 동결을 요청했다고 하면 범죄 연루 가능성을 보고 그걸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앞서 국세청이 주목한 테라포렉스와 싱가포르 법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현금 및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현금과 가상자산 출처와 용처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여 범죄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금 흐름 추적과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해 국내 거래소들의 자금 동결을 요청을 한 건데요. 이제 범죄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라고 하면 이게 당장 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와 테라포렉스가 어디에서 이 가상자산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이 가상자산을 팔아서 아마 현금을 마련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벌어들인 현금을 또 어디에 썼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시그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보상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거래소에 남아있는 자금이 많지 않은 데다가 권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형사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기 혐의로 지금 경찰은 앞서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다만 이게 사기 혐의 같은 경우는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면에 유사수신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빚수꾼과 루나는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루나 사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이 루나를 닮았다는 코인이 요즘 또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스테푼인데요. 하루 만에 3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구조이길래 뭐 루나랑 닮은 코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루나 테라보다 조금 더 실생활과 매착되어 있으면서 복잡한데요. 되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운동화 아이템을 수백만 원대에서 사서 이걸로 이제 걸으면 스테이픈 코인을 보상으로 줍니다. 건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걸으면 아 걷는다고요? 네 걷는 아 만보기처럼 아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은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번다 이런 개념 아 그러니까 만보기 앱처럼 내가 운동화를 수백만 원대에 사서 설치를 해서 내가 직접 그 운동화를 신고 걸으면 많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스테이픈 코인을 보상으로 준다는 개념이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오 솔깃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코인 스테이픈 코인이 거래소에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화 가격을 이제 뭐 수백만 원대니까 네 그래도 상세한 만큼 걸으면 된다고 이제 원금은 이제 뭐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많은 스테이픈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더 많은 스테이픈을 얻으려면 이제 운동화를 또 스테이픈을 주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거든요. 음 네 그렇게 이제 스테이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픈의 가격이 유지가 돼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진입자마다 이제 후발 진입자가 항상 많아야 이제 운동화 가격도 높아지고 스테이픈의 가격도 유지가 되는 원리인데요. 음 근데 이제 테라가 무너지자 루나도 같이 무너졌던 것처럼 스테이픈의 인기가 허상이라는 것 아니면 이제 굳이 뭐 이걸로 그러니까 스테이픈의 가격이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서 네 굳이 운동화를 뭐 안 사거나 그렇게 되면 어 당연히 이제 스테이픈에 대한 수요도 사라지는 거고요. 네 마치 연 19.5%를 약속하면서 루나에 대한 수요를 일으킨 테라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스테이픈 가격이 유지가 돼야 이것도 지속 가능한 건데 어 이제 걸으면 이제 스테이픈을 준다 그거랑 이제 연 19.5% 네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수요를 계속 발생시킨 구조가 이제 테라와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먼저 진입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펀지사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나와 닮은 꼴로 불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가상화폐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볼 텐데 이 웨이브에 대해서 투자주의 경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폭등세가 나타나서 지금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웨이브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제 루나와 웨이브가 같고 그다음에 테라와 USDN 그러니까 UST와 USDN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USDN이 무너지면 웨이브도 같이 무너지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업비트가 31일에 웨이브의 시세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고 투자주의보를 내렸는데요. 네 첫째로 웨이브는 30일 하루에만 67.4% 그 다음날도 14% 오르면서 당시 이제 6,050원이었던 웨이브는 지금 12,54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네 네 또 업비트가 25일에 웨이브를 그러니까 여러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지목하면서 이 코인들의 중대한 결함이 보이면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중대한 결함이라고 하면 당연히 USDN의 가치가 깨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똑같이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중에 웨이브가 해당이 됐다는 점에서 이제 당장 이제 그만큼 올랐으면 또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루나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주에 저희가 뭐 특집 대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웨이브도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투자를 하실 때 정말 반드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위믹스 얘기도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위메이드가 게임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가 바로 위믹스인데 자본시장법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좀 이렇게 약간 전문적인 내용인데 네 변호사 한 분이 위믹스에 대해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고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라고 신고를 한 건데요. 네 이 증권형 토큰, 뮤직하우 같은 경우가 증권형 토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계약증권으로 앞서 4월 20일은 그때 판단이 된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해서 뮤직하우의 자회사가 매입한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료가 들어오면 그 일부를 투자자들이 지분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실물 자산에 기반한 코인이 아니라 이런 순수한 가상자산이 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위믹스가 이제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를 하지 않는데도 왜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느냐라고 물으시면 네.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금융당국이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 등 투자한 경우 그다음에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투자를 수익을 획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에 해당할 경우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기준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위믹스도 이제 위믹스가 거래되는 게임 생태계가 있는데 이 생태계 조성에 따라서 시세가 바뀌고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네. 이제 위믹스가 이런 대표 사례가 된 건 아무래도 작년에 진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작년 위믹스를 찍어내면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위믹스 가격이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은 사실 보호가 안 됐던 거죠. 네. 자본시당법에서는 당연히 예고 없이 공시 없이 주식을 찍어내면 자본시당법에 처벌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위믹스가 이제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이 되면 앞으로 자본시당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행위. 그러니까 위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사들이나 프로젝트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자본시당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서 공시나 불공정거래금지 같은 이제 기존 자본시당법으로 처벌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 금융당국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제 금융당국에서 지금 조사 중이겠네요. 네. 이게 정말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게 자본시장법에 미배가 되는지 아닌지.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지금 금융당국에서 조사 중인 건가요? 네. 조사 중인데 이제 아직 기본법이 마련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할 가상자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리플과 이제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똑같은 이제 이 기준까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획득하는 그런 기준까지도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똑같은 기준을 제시를 했고. 리플 같은 경우도 리플 같은 경우도 리플을 찍어서 관계자들한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투자자 보호를 안 한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다만 리플과 SC의 소송도 지금 2년째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판단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겠네요. 네. 기본법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전자지급 결제대행 업체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전수조사를 했고 또 어느 곳들이 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이 됐나요? 네. 월초 전자지급 결제대행, 그러니까 피지사들이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하는 지급 결제 서비스 진출을 잇따라 선언한 적이 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페이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자금융업법 왜 아니냐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당국 관계자들도 여기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었고 지급 결제 서비스에 해당된 서비스에 쓰이는 그런 포인트, 거의 상품권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품권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선불충전금,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선불충전금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발행자와 유통사가 분리될 뿐 아니라 제3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외부 보관이 응모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행사와 유통사가 분리가 돼 있지 않으면 그 한 사업자가 이걸 찍어서 마음대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쌈짓돈이 되는 셈인데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범죄 자금으로 쓰일지 아니면 로비 자금으로 쓰일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는 직급 결제 대행사, PG사에 대해서도 지금 현황 파악에 들어갔는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선불충전금의 성격과는 좀 다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유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같이 이제 범죄 자금이라든가 어떤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박지도 기자였습니다.